어제 뉴질랜드에서 규모 6.5, 5.3, 5.3, 5.1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그 후 여진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질랜드의 강진이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 말부터 남태평양 바누아뚜, 통과, 피지, 파피안유기닌, 뉴질랜드 등에서 규모 4에서 6 이상의 강진들이 계속되다가 1월 15일에 통과의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남태평양에서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누아뚜와 뉴질랜드의 법칙을 제외하더라도 환태평양조산대의 해저화산들이 일본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도 똑같은 패턴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다시 살펴보면 뉴질랜드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한 지 15일 후에 미야기현에서 진도 5약이 발생하였고 그 이틀 후인 3월 10일에 규모 9.1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작년에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작년 2021년 3월 5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한 지 15일 후에 미야기현에서 진도 5강이 발생하였습니다. 뉴질랜드 강진 이후 일본 동북지역의 강진 발생은 15일 이후로 동일본 대지진과 작년 2021년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2주일 내에 일본의 동북지역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1월 29일 토요일에 일본에서 지진이 5번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동북지역에서 4번의 지진과 와카야마산 북부에서 1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 강진 이후에 일본 동북지역에서 4번의 강진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작년 2월 10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7.7의 강진 발생 3일 후에 후쿠시마에서 진도 6강이 발생하였고 3월 5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8.1의 강진 발생 4일 후에 미야기현에서 진도 4가 발생하였으며 2주일 후에 후쿠시마에서 진도 5강이 발생하였으며 4월 5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4의 강진 그리고 2주 후에 미야기현에서 진도 4가 발생하였고 작년 4월 24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4의 강진 발생 1주일 후에 미야기현에서 진도 5강이 발생하였으며 2주일 후에 구마모토에서 진도 4가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2월에서 5월에 걸쳐서 뉴질랜드와 바누와토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 발생 이후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무감 지진도 동북지역 살리쿠 앞바다에서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월 1일 초승달을 앞두고 있으므로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1월 22일 토요일 오이타현과 미야자키현 인근 앞바다인 슈가나다 해약의 규모 6.6의 강진 발생한 이후에 10시간 동안 31번의 지진이 연속으로 발생하였고 그와 관련되어 동북지역에서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환경이 이 상황하에서 뉴질랜드에서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북지역의 강진 발생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 10월에는 남태평양 바누아뚜의 강진 발생 이후에 일주일 안에 일본에서 진도 5강이 2번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동북지역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와카야마 해안 북부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우슈 슈가나다 해약의 규모 6.6 강진 이후에 난카이트로프 대지진에 대한 경고가 많았는데 이 와카야마 현 북부의 지진 그리고 작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기수도의 강진들은 난카이트로프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난카이트로프 거대 지진은 이 와카야마 현과 기수도에서 먼저 강진 발생을 한다는 일본 내에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대한 경고들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최근 군발 지진의 횟수가 증가하면서 지진학자들의 경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샌 안디아스 단층 때에 대한 경고들입니다. 또한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 근처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제 화산들은 태평양 전체를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태평양의 동서남북을 움직이는 해제 화산들이 통과의 1월 15일 대폭발 이후에 태평양 쪽에 많은 화산 폭발과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15일 통과의 화산 대폭발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환태평양 주산대 이외의 국가들 역시도 몇 개월 동안은 강진과 화산 폭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래스카에서도 계속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1월 29일에 규모 4.8에서 4.6, 4.7 등등 군발 지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1월 29일에 필리핀에서도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오늘 1월 30일 남태평양 통과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오늘 1월 30일 인도네시아에서도 규모 4.6, 필리핀에서 규모 5.2,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유럽 지진 학자들로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의 지진 경고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